오늘은 수성색연필로 트율립을 그려볼건데요. 트율립은 꽃중에서 단순한 형태지만 자세히 보면 꽃잎의 결과 방향이 보여요.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구요.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, 겹치는 부분들을 잘 표현하시면 조금 더 볼륨감있게 그리실수가 있어요. 꽃에 들어갈 색연필을, 줄기와 잎사귀에 들어갈 칼라는, 우선 퍼티지우개, 꽃부분을 지워주세요. 107번으로 결을 그려 놓으세요. 반대편에도 그래서 이 줄 부분 있는데부터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 이 부분은 그냥 왔다갔다 해주셔도 되거든요. 이 부분은 그냥 왔다갔다 해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해주세요. 이렇게 반대편에도 반대편에도 같아요. 굴림처리 뒤집으셔서 이쪽 방향에서도 굴림처리 이렇게 하시구요. 왔다갔다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이 안에는 그냥 칠해주세요. 일단 이 안에는 그냥 칠해주세요. 일단 이 옆에 부분은 그냥 사선 방향으로요. 사선 긋게 하시면 돼요. 이 부분은 굴림처리 하시구요. 이 부분은 굴림처리 하시구요. 이 안에는 갈르셔서요. 이쪽 선대로 따가고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굴림처리 107번을 다 칠해주세요. 107번을 다 칠해줬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번으로 그 다음 색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빛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빛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쏟아지는 빛이라서요. 이 부분이 가장 밝겠고 이쪽이 어둡게 되겠죠. 그리고 꽃잎하고 맞다니 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을 남겨둬야 돼요. 여기는 흐리게 칠하세요. 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을 만들어주세요. 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을 만들어주세요. 반대쪽도 돌려주세요. 이 부분 살짝 두고요. 이쪽 버튼 다 똑같아요. 여기는요. 여기까진 가지 마시고 여기 약간 0.2cm 정도 앞쪽으로 나와서요. 굴림처리 해주세요. 그래서 연결 연결. 리미트에도 노란색을 좀 남기시고요. 여기는 이렇게 갈리셔서요. 여기는 또 사선 방향 쪽으로 이렇게 치세요. 그래서 여기는 왔다 갔다. 이럴은 아프다. 즉, 현장 중입니다. 25시 뉴스 마칩니다. 아멘 아멘 이 안에 있는 꽃잎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시점 모양으로 두 줄을 남겨 놓고요 사선방향으로 그림처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깔리게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만 살짝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18번을 다 칠했는데요 이번에는 219번으로 칠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118번 칠한 것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조금 더 진해져야 되겠죠 당복은 같아요 또 그림처리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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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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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1번으로요 진한 부분만 점찍듯이 약간 마무리하고 밑에 줄게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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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 줄기하고요. 여기 있는 조그만한 잎사귀만 일단 170번으로 칠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70번을 다 칠하고 놨는데요. 이제 168번으로 칠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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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끈한 부분 칠해 볼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요 168번으로 초보를 칠해 보겠습니다 칠하실 때는 요기 요 부분을 약간 0.1cm 정도 남겨 놓고요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 볼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굴림 처리 하시구요 이런 부분들은 왔다갔다 이 끝에는 또 굴림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칠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남겨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남겨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남겨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남겨볼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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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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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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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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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